10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지금 오른쪽 그림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각형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오각형에서 지금 내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알아야 됩니다.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면 자, 우리 어떻게 구했죠? n-2를 통해서 구했어요. n-2가 뭐였죠? 그렇죠. n-2는 삼각형의 개수예요.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였다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렇게 180을 곱하면 되겠다. 우리 지금 몇각형? 오각형. 그러면 n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보면 180 곱하기 3이 되니까 540도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. 되겠나요? 그러면 전체 내각을 한번 해보면 x 더하기 30 더하기 x 더하기 40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20 이렇게 5개의 각을 전부 다 더했더니 몇 도가 됐다? 540도가 되었다. 총 몇 x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5x가 될 것 같고 얘는 70 했다가 10을 더하면 80, 100인가요? 그죠? 100은 540이다. 그러면 5x가 몇인가요? 얘가 440이 되겠네요. 될까요? 그러면 x는요? x는 88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답 x는 88이다. x는 88. 우리 이렇게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알고 있느냐 공식 정확하게 쓸 수 알아야 되고 우리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. 그죠?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삼각형 내각의 합을 곱하는 것이다. 되겠죠?